비건 프로틴바 식물성 단백질바 에너지바 이 제품은 정말 빠르게 배송되었어요. 맛도 괜찮을 것 같고 재구매하려는데 가격이 올랐는지 궁금해요. 포장지가 다른 것 같아서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11월까지였어요. 견과류가 주재료로 들어가서 약간 딱딱하지만 고소하고 출출할 때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.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기대돼요.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어서 여러개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짧아서 부지런히 먹으려고 합니다. 쿠팡보다 알리에서 싸게 샀더니 만족스러워요. 종합적으로 볼 때 맛과 편의성 모두 좋은 제품 같아요. 켈로그 에너지바 케이 레드베리는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맛도 좋아서 자주 구매하게 되는 아이템이에요. 에너지바로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. 원산지는 태국이지만 맛과 식감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아요.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촉촉한 베리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 맛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켈로그 에너지바 케이 레드베리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.